유치원생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지니언니 강혜진이 백 오진성규의 제자였던 사실이 공개됐다. 12일 방송된 kbs의 해피투게더 3회는 판매왕 특집으로 허경환 한혜연 홍진영 강혜진 이국주가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. 이날 방송에서 강혜진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때 남아 황진이를 보고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방송연예과에 진학했고 연기를 전공했다. 고 말에 모두 를 놀라게 했다. 실제 진선규의 제자이기도 하다는 강혜진. 그는 다른 선생님이 진선규에게 전화해 진이야. 야 걔가 강혜진이다 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라며 얼마 전 만났는데 한참을 쳐다보고 계시더라 고 말에 큰 웃음을 안겼다. 조혜련 기자 kuming 꼴뱅이 tvr 이 port.co.kr slash 사진는 kbs의 해피투게더 3회. 첫 카피라이츠 tv 리포트. 무단 전제. 재배포 금지.